정말 오랜만에 지상파로 돌아오셨어요. 강수인력으로 돌아오셨는데 애절한 구성을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네, 뒷자에 손 주시고요. 어차피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사진촬영을 진행을 할 건데요. 몸은 되게 머네요. 강수일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뭔가 있을까요? 네, 준비 되셨나요? 하나, 둘, 셋, 네, 어우! 너무 무성이가 느껴져요. 저 포즈에서. 사랑이 가득한 무성에. 네,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멋진 분들 계셔가지고,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그냥 계시면 되요. 계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두녀, 첫입니다. 아우, 너무 기대돼요.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으로 애초부터 사진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제가 사실은 이 예고편을 보면서 뭔가 좀 제 딸을 그리워하고 딸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찍어보니까 막 뛰겠습니다. 옆에서 선배님이 너무 고개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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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힘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원래 아름다운 걸로. 약간 그, 유희씨가 아직 아빠인거 모르고 할 때 약간 그, 약간 그, 예고편처럼 아름하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하시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네. 주비 티셔츠 됐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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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네. 저희때도 대응 안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유희씨는 남아주시고요. 캬스종씨만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선배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왕도가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네. 김돌아리라 똑같이 굉장히 꿋꿋하고 굿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야! 나는 굿셀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하나, 둘, 셋. 야! 네. 감사합니다. 유희씨는 그냥 계시고요. 이 장치 보시고 이번엔 커플샷을 진행을 유희씨는 커플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음대로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 커플은 처음에는 약간 악연이잖아요. 네. 그걸 그렇죠. 네. 표현할 수 있는 악연 느낌. 약간 드무시면서 이게 뭐지 라는 느낌. 자. 1, 2, 3. 히! 악연이군요. 굉장히 악연이군요. 네. 아.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인연이 된다. 이제 둘이 함께 인연이 된다. 참 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도 좀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마찬가지로 그대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장우씨 계시고 유희씨를 무대하러 모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엘리트시네요. 이장우씨. 완전 개인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엘리트를 보일 수 있는 포즈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엘리트다. 내가 이 시대의 브레인이다. 나보다 스마트한 사람은 없다. 내가 킴웅장. 네. 저런 면모가 엘리트 면모죠. 그렇죠. 겸손하게 있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우씨도 잠시 무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골라가시면 되고요. 장, 다이아대왕을 맞춰서 고라니와 개인정을 세운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네. 가운데, 넷. 하나, 넷. 저 말고 가운데 좀 해. 네. 네.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예쁜 해. 보시던 바람이 오른쪽. 반대 옆, 반대. 아, 네. 그렇죠. 셋. 아, 네. 저는 항상 배우분들 그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본인의 왼쪽 가운데 부분을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성격이 좀 세신가봐요. 우리 다이아나. 윤진씨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다이아나 되죠? 네. 지금은 다이아나시니까 약간 그 시원하게 뺨을 후려칠 때의 느낌으로 약간 그 다이아나의 뭐랄까 그런 불타오르는 패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 네. 좋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네. 불타오르고 있어요. 파이어.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네. 전혀. 본인의 오른쪽을 좀 바라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예에! 네. 감사합니다. 늑개的是 그냥 계시면 되겠습니다. Myattan Robbie 계시면 되겠고요. 정우씨 무대를 이루어 오시고 커플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비보속은 더 흐뭇하네요. 훈훈한 커플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함께 본인의 왼쪽을 네. 본인의 왼쪽 바라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네. 어,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싸울 때의 느낌 있잖아요. 싸울 때의 느낌. 싸우는 거와 다음에 그 다음. 그렇게 싸우시나요? 네. 되게 특이하게 싸우시네요. 그렇게 싸울 수도 있죠. 사람 싸우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아하! 네. 좋습니다. 네. 아, 진짜 이런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재현하겠습니다. 프로포즈. 네. 하나, 둘, 셋, 프로포즈. 네.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짜잔. 네. 아, 너무 잘 어울린다. 푸는한 비주얼이다. 예쁘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 씨는 계시고요. 여기 들리시는 무대 안으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씨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정우 씨는 자유로운 영혼. 한 번 일으켜봅시다. 우리 함께. 하늘로 떠오르는 거예요. 자. 네. 가운데 보시고. 네. 본인의 자유로운, 본인의 프리덤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렛츠고. 아우. 한 번 더. 하나, 둘, 셋. 뿅. 예. 왼쪽부터. 왼쪽부터.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안으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환 형이시고요. 유인 씨와 자네로 호흡 맞추게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십시오.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예고병을 앞으로 치면은 술을 드신 상태에 연기를 부탁드리시면 안 되고요. 네. 사랑스럽고 톡톡 튀는 매력. 네. 톡톡 튀는 사랑스러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1, 2,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네. 가운데도 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른쪽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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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계시면 되겠고요. 네. 박성훈 씨. 네. 왼쪽으로 오시고 커플샷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 초신감을 저분이 어떻게 바꾸는지 드라마의 반드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이 성향이 배하고 굉장히 다른 성향이거든요. 그거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느낌이 있을까요? 네. 어렵죠. 네. 제가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였어요. 두 분이 사랑에 빠진 걸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제가 얘기하던 부분이니까 이건 사랑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두 분이 함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같이 하트를 만드신다던가.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네. 어우. 적극적이세요.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2, 3. 호잇.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상태로 왼쪽부터 좀 바라봐 주세요. 네. 어우. 어우. 움직이는 게 딱 맞네요. 네. 오른쪽도 한번 발라주겠어요. 오른쪽도. 어우. 예. 이 커플은 움직이는 게 포인트인데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훈 씨는 무대에 계시고요. 아이디 씨는 무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 샷 진행하겠습니다. 조심하시고. 여기 계단 조심하세요.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두울. 셋.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두울. 셋.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두울. 셋. 네. 잔골에는 공부밖에 부르시네요. 약간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그 어떤 그런 초신을 갖고 있는. 스웩. 1, 2, 3. 오. 예. 어. 굉장히 눈이 안 들어오고 빠진 코지예요. 네. 네. 어. 뉴천의 마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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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좋아요. 마이퓨 타임. 네. 그 포즈. 왼쪽도 살짝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좀 보실 거 같아가지고.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계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배우분들 모시고 사진 촬영을 진행을. 비디오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 드라마가 어떤 내용으로 꾸며질지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캐스팅을 잘 보니까. 아. 다음 달도 우리 월분 이상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든든하네요. 네. 아주 좋아요. 자. 좋습니다. 네. 저는 직원인이니까요. 네. 사진 촬영 순서는 동일합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끝에 푼이 살짝만 앞으로 나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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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왼쪽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왼쪽.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아. 네. 한 번만 앞으로. 네. 나오시겠어요? 괜찮나요? 네. 편집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 함께 우리가 이제 파이팅 하고 끝낼 건데. 네. 네. 파이팅은 조금 식상하시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10총료 50% 돌파를 위해서 콧바람 5개를 펴볼까요? 그러면. 네. 하나. 최순종 선배님께서. 하나뿐인 내 편하면 다 같이 파이팅 하면서 오늘 쫙! 50% 하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배님. 네. 네. 하나. 둘. 셋. 하나뿐인 내 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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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좋으신 분이에요. 네. 절대 후배적으로 혼내지 않으십니다. 자. 한 번 더 어서. 하나뿐인 내 편. 파이팅. 조금만. 네. 잠깐만. 그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사진을 조금 더 찍어야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우분들 무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내려오시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 테이프를 구매하고 공식이...